I'd like a slice of pizza, please. 피자 한 조각을 주세요. I'd like another drink. 한 잔 더 주십시오. 9시 반에 상연하는 티켓을 두 장 주세요. I'd rather add out. 어느 쪽인가 하면 외식하고 싶어요. I'd rather go bowling. 어느 쪽인가 하면 볼링 치러 가고 싶다. 어느 쪽인가 하면 볼링 치러 가고 싶다. I'd rather stay home tonight. 어느 쪽인가 하면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다. 어느 쪽인가 하면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다. I'd rather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 뭔가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 뭔가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 I'll have a beer, please. 맥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I'll have another cup of coffee. 커피를 한 잔 더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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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have the New York cut. 나는 뉴욕 컷을 먹겠습니다. 나는 뉴욕 컷을 먹겠습니다. 나는 뉴욕 컷을 먹겠습니다. I'll have the special. 특별 요리를 먹겠습니다. 특별 요리를 먹겠습니다. I'm afraid of flying. 비행기를 타는 것은 무섭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무섭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무섭다. I'm afraid of height.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었다.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었다.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었다. I'm afraid of the dark. 어두운 곳이 무섭다. 어두운 곳이 무섭다.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었다. I'm glad to be here. 여기에 오기를 잘했네요. 여기에 오기를 잘했네요. I'm glad to hear that. 기쁜 소식이군요. 기쁜 소식이군요. 기쁜 소식이군요. 기쁜 소식이군요. 기쁜 소식이군요. 기쁜 소식이군요. 나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야. I'm going to study harder next year.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다. I'm going to take a long vacation this summer. 이번 여름에는 긴 휴가를 낼 생각이다. 이번 여름에는 긴 휴가를 낼 생각이다. 이번 여름에는 긴 휴가를 낼 생각이다. I'm not afraid of him. 나는 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I'm sorry about what I said.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I'm sorry about what I've done.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I'm worried about our younger generation today.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걱정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걱정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걱정이다. I'm worried about Susan. 나는 수전이 걱정돼. 나는 수전이 걱정돼. 나는 수전이 걱정돼. I'm worried about the kids. 아이들이 걱정이다. 아이들이 걱정이다. I'm worried about you. 내가 걱정이다. 내가 걱정이다. 내가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약간 현기증이 난다. 약간 현기증이 난다. I feel really tired. 아주 지쳤어. I feel sick. 속이 느글거려. I feel sick to my stomach. 배속이 매승매스카다. 배속이 매승매스카다. I guess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I guess it is okay. 괜찮다고 생각한다. I guess it would be alright.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 guess you're right.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I hate crowds. 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I hate spinach. 나는 시금치를 싫어한다. 나는 시금치를 싫어한다. 나는 시금치를 싫어한다. I hate that song. 나는 그 노래를 싫어한다. 나는 그 노래를 싫어한다. 나는 이런 날씨는 질색이다. 나는 이런 날씨는 질색이다. 나에게는 언니가 한 명, 여동생이 한 명 있다 나에게는 언니가 한 명, 여동생이 한 명 있다 I have to make a choice.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I have to make a decision. 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I have to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에 좀 더 공헌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좀 더 공헌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좀 더 공헌을 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마감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마감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I have two sisters, both older. 나에게는 언니가 두 명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니가 두 명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니가 두 명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니와 여동생, 두 명의 자매가 있다. 나에게는 언니와 여동생, 두 명의 자매가 있다. 나에게는 언니와 여동생, 두 명의 자매가 있다. I have two sisters. 나에게 자매가 둘이 있다. 나에게 자매가 둘이 있다. 나에게 자매가 둘이 있다. I heard Jim got the promotion. Jim이 진급했다고 들었습니다. Jim이 진급했다고 들었습니다. Jim이 진급했다고 들었습니다. I heard Kat and Richard are getting married. 케이트와 리차드가 결혼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케이트와 리차드가 결혼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케이트와 리차드가 결혼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I hope it's okay with you. 내가 좋다고 하면 좋겠다. I hope it snows.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I hope my plane leaves on time. 내가 탈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탈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했으면 좋겠다. I hope you can make it.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I know how you feel.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I know what you mean.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I need a haircut. 머리를 잘라야겠다. 머리를 잘라야겠다. 머리를 잘라야겠다. I need a new car. 나는 새 차가 필요해. 나는 새 차가 필요해. 나는 휴가가 필요해. I need a vacation. 나는 휴가가 필요해. 나는 휴가가 필요해. 나는 휴가가 필요해. I need some advice. 나는 조언이 필요해. 나는 조언이 필요해. 나는 조언이 필요해. I think not.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I used to be a baseball player. 나는 전에는 야구 선수였다. 나는 전에는 야구 선수였다. 나는 전에는 야구 선수였다. I used to be a fan of hers. 나는 전에는 그녀의 팬이었다. 나는 전에는 그녀의 팬이었다. 나는 전에는 그녀의 팬이었다. I used to be a high school teacher. 나는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이었다. 나는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이었다. 나는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이었다. I want a position with more responsibility. 좀 더 책임 있는 지위에 있고 싶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지위에 있고 싶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지위에 있고 싶습니다. 봉급을 올려주길 원합니다. 봉급을 올려주길 원합니다. 봉급을 올려주길 원합니다. I want it all.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합니다. I want more responsibility.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I was so tired that I almost fell asleep at the wheel. 나는 너무 피곤해서 하마터면 졸음운전을 할 뻔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하마터면 졸음운전을 할 뻔했다. I wish you all the best. 멋진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I wish you all the happiness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I wish you all the success. 성공을 빕니다. 성공을 빕니다. 성공을 빕니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I wonder if he'll call. 그 사람이 과연 전화할까? 그 사람이 과연 전화할까? I wonder if he wants to come. 그 사람이 오고 싶어 할까? 그 사람이 오고 싶어 할까? 그 사람이 오고 싶어 할까? I wonder if it will be sunny this weekend. I wonder if it will be sunny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을는지 모르겠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을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칼을 초대해야만 하나? 우리가 칼을 초대해야만 하나? 아버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잊으셨다. 아버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잊으셨다. 아버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잊으셨다. 운에 맡기고 해보세요. 운에 맡기고 해보세요. 운에 맡기고 해보세요. 조심해, 잘 가. 조심해, 잘 가. 조심해, 잘 가. Take it easy. 그럼 잘 가. 그럼 잘 가.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Do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Can I take a message?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 되세요. Have a nice time. 즐거운 시간 되세요. Have a nice weekend.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fun. 재미있게 보내세요. Have you been to Paris?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Disneyland? 당신은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있어요? 마일즈 데이비스의 연주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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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소의 세 명의 무희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파의 한 조각을 다 먹어도 될까요? 도와드릴까요? 여기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may I speak to Larry, please? We're next, aren't we? 우리가 다음 차례이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음 차례이지요? 안 그래요? He's as big as a house. He's too sick to make it to the conference. 그는 너무 아파서 회의에 참석치 못했다. Be careful. 조심해요. He is too small to play football. 그는 너무 작아서 축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Be practical. 현실적으로 되세요.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Be reasonable. 이성적이 되세요. 이성적이 되세요. 이성적이 되세요. He was so angry that he threw the book at her. He was so happy that he bought everybody a drink. Because I like it. it's because it's required.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8시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토요일에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뭐 물어볼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전화하세요. 뭐 물어볼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전화하세요. 뭐 물어볼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전화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집에 도착하면 전화한다고 그녀에게 전해 줘요. 집에 도착하면 전화한다고 그녀에게 전해 줘요. 그녀에게 일곱 시쯤 들른다고 전해 줘요. 그녀에게 일곱 시쯤 들른다고 전해 줘요. 내가 안부 전한다고 전해 줘요. 내가 안부 전한다고 전해 줘요. 내가 안부 전한다고 전해 줘요. 제인의 티켓을 샀다고 전해 줘요. Here it is. 자, 여기 있습니다. Here she comes. 그녀가 오네요. 그녀가 오네요. Here we go again. 자, 다시 합시다. 자, 다시 합시다. Here you are.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Let's eat out tonight. 오늘 밤은 외식하자. 오늘 밤은 외식하자. Let's set a date. 날짜를 정하자. 날짜를 정하자.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cab. 택시를 타자. 택시를 타자. 택시를 타자. 택시를 타자. If it rains, we'll just have to reschedule it. If she doesn't come soon, we'll just have to leave without her. 만일 그녀가 곧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녀를 빼놓고 출발해야 한다. 만일 그녀가 곧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녀를 빼놓고 출발해야 한다. If you get lost, just give us a call. 만일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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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항상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좀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당신이 항상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좀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당신이 항상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좀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전화해 주세요. 제가 전화를 받을까요? 제가 전화를 받을까요? 제가 문을 열까요? 제가 문을 열까요? 창문을 열까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엔 그래 그건엔 그래 그건엔 그래 그건 그래 그건 그래 그건 그래 That's what I call modern art 내가 현대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현대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현대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거야.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What's your name? 당신의 성함이 어찌 되지요? 당신의 성함이 어찌 되지요? 당신의 성함이 어찌 되지요? What's your number?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What a joke!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What a mess! 왜 이렇게 억수선해? 왜 이렇게 어수선해? What a shame! 원, 참 창피한 일이네. What a surprise. 야, 놀랍다. 야, 놀랍다.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What do you suggest we do?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제의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제의합니까?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What do you want to know? 무엇을 알고 싶니? 무엇을 알고 싶니? What else happened?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What else is available? 그 밖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 밖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 밖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나요? What else is now? What else is there? 그 밖에 무엇이 있지요? 그 밖에 무엇이 있지요? What if we'd get rid of this old desk? 이 낡은 책상을 치우면 어떨까요? 이 낡은 책상을 치우면 어떨까요? 이 낡은 책상을 치우면 어떨까요? What if we put this table next to the chair? 좀 더 이른 버스를 타면 어떨까요? 좀 더 이른 버스를 타면 어떨까요? 어째서 그렇게 즐겁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요? 어째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요? 어째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요? 내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목욕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목욕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목욕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김휴가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긴 휴가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긴 휴가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좋은 경영진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양의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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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결정 생각하든지 최고입니다. 어떻게 결정 생각하든지 최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최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최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최고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양의 정보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좋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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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화를 볼 수 없다.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런 영화를 볼 수 없다. 그녀는 정말 조용하다. 그녀는 캐나다 출신이지요. 안 그래요? 내게 가장 좋은 날은 목요일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날은 목요일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 업무의 최적임자는 토드이다. 그 업무의 최적임자는 토드이다. 그 업무의 최적임자는 토드이다. 감기에 가장 좋은 약은 푹 쉬는 것이다. 감기에 가장 좋은 약은 푹 쉬는 것이다. 갈비를 잘하는 곳은 퍼팔로빌즈이다. 갈비를 잘하는 곳은 퍼팔로빌즈이다. 갈비를 잘하는 곳은 퍼팔로빌즈이다. 갈비를 잘하는 곳은 퍼팔로빌즈이다. 그가 설명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 더 수상히 여겼다. 그가 설명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 더 수상히 여겼다. 그가 설명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 더 수상히 여겼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진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진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는 말이 많아졌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는 말이 많아졌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는 말이 많아졌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초조해진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초조해진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초조해진다. 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굉장한 운동선수였다. 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굉장한 운동선수였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내가 스페인에 있었을 때 일기는 좋았다. 내가 스페인에 있었을 때 일기는 좋았다. 내가 스페인에 있었을 때 일기는 좋았다. 엄마는 젊었을 때 오하이오주에 살았다. 엄마는 젊었을 때 오하이오주에 살았다. 엄마는 젊었을 때 오하이오주에 살았다. 엄마는 젊었을 때 일기는 좋았다. 그가 만나고 싶을 때가 언제든지 나는 좋았다. 그가 만나고 싶을 때가 언제든지 나는 좋았다. 그가 만나고 싶을 때가 언제든지 나는 좋았다. 당신이 언제 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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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았다. 나는 좋았다. 당신이 언제 가고 깊던지 나는 좋습니다. 당신이 언제 가고 깊던지 나는 좋습니다. 냉동실 안에 아이스크림이 더 있다. 냉동실 안에 아이스크림이 더 있다. 당신이 제 시간에 될 가능성은 없다. 당신이 제 시간에 될 가능성은 없다. 당신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당신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것은 물이다.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것은 물이다. 지금 예약을 하는 것은 물이다. 지금 예약을 하는 것은 물이다. 지금 예약을 하는 것은 물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 없다.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 없다. There's nothing to do.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있다. There's some food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좀 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좀 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좀 있다. There used to be a market on the comer. 전에 그 모퉁이의 시장이 있었다. 전에 그 모퉁이의 시장이 있었다. 전에 그 모퉁이의 시장이 있었다. They're too busy to help us with it right now. 그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를 당장 도와줄 수 없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를 당장 도와줄 수 없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를 당장 도와줄 수 없다.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봄하고 가을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The red or the blue one? Which do you speak better? English or French? Which does he play better? Tennis or rock a ball? 테니스와 라켓볼 중에 어느 쪽을 더 잘합니까? 테니스와 라켓볼 중에 어느 쪽을 더 잘합니까? 내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전이 있었다. 내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전이 있었다. 내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전이 있었다. 그녀가 영국에서 학생으로 있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장례의 남편을 만났다. 그녀가 영국에서 학생으로 있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장례의 남편을 만났다. 그녀가 영국에서 학생으로 만났다. 그녀가 영국에서 학생으로 있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장례의 남편에 만났다. 그녀가 화가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가 집에 침입을 했다. 몇unde가 집은 외이셨을 mentor estaba 잤다. 그들이 휴가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가 집에 침입을 했다. 그들이 휴가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가 집에 침입을 했다. 당신이 외출했을 때 빌이 들렀었다. 이것은 존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피크닉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피크닉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피크닉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밤의 저녁용이다. 이것은 오늘 밤의 저녁용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펜이지요. 이것이 당신의 펜이지요. 이것이 당신의 펜이지요. 당신의 펜이지요. 그것은 당신이 bandwidth إ anno이 Thank you. 이것은 당신right turns. Het Ti分 자나 U去 soaaaыт. 이것은 당신의 펜짐이orf. 이것은 당신의 펜이지요. 이것이 당신의 펜짐이 나올 것 같다. 이것은 당신의 펜. 이것은 당신의 펜지도. This sounds interesting. 재미있을 것 같다. This sounds scary. 무서울 것 같다. Why don't you come along? 너도 같이 가는 게 어때? Why don't you join us? 함께 가지 않겠어요? Why don't you sit down? Why don't you take a break? 좀 쉬는 것이 어때요? 좀 쉬는 것이 어때요? Why not give her a call? 그녀에게 전화해 보는 것이 어때요? Why not give it a chance? Yes.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때요?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때요? Why not give it a try? 좀 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때요? 좀 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때요? 좀 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때요? Bill is every hit as capable as Jack. Bill은 어느 모로 보나 Jack만큼 유능하다. Bill은 어느 모로 보나 Jack만큼 유능하다. Please accept my apology. 부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Please come with me. 부디 함께 가시지요. Please don't tell anyone. 부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Please forgive me. 부디 용서해 주세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All I can think about is my upcoming vacation.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휴가에 대한 것 뿐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휴가에 대한 것 뿐이다. 어제 내가 한 일은 빙동빙동 TV를 본 것 뿐이다. 어제 내가 한 일은 빙동빙동 TV를 본 것 뿐이다. All we can do now is just sit and wait.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 뿐이다. Once he makes up his mind to do something, he does it. 일단 한다고 하면 그는 한다. Once I start eating potato chips, it's hard for me to stop. 일단 포테이토칩을 먹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 일단 포테이토칩을 먹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 Once you lose someone's trust, it's really hard to get it back. 일단 신용을 잃으면 만회하기가 정말 힘들다. Once you open that window, you'll never be able to close it. 일단 그 창문을 열면 두 번 다시 닫을 수 없게 된다. 일단 그 창문을 열면 두 번 다시 닫을 수 없게 된다. 일단 그 창문을 열면 두 번 다시 닫을 수 없게 된다. No matter how hard I study, I don't seem to improve.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향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향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No matter how hard I work, it's never appreciated.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 No matter how late she goes to bed, she's always up early the next morning. 아무리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No matter how much I feed the dog, he still wants more. 개에게 아무리 많이 먹여도 그 개는 더 먹기를 원한다. 개에게 아무리 많이 먹여도 그 개는 더 먹기를 원한다. No wonder he quit. 그가 그만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가 그만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녀가 화가 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녀가 화가 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 No wonder you're upset. 내가 당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No wonder 그럴만해 Do you care? 괜찮아요? Do you know that woman? Do you know the recipe?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Do you know the story? Do you know the story?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Do you know the way? Do you know the way?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이 색깔이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 색깔이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내 옷을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내 옷을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Do you want anything at the store? 가게에서 못 사올 것 없어요. 가게에서 못 사올 것 없어요. 가게에서 못 사올 것 없어요. 그 밖에 원하는 곳 있어요? Do you want cream and sugar? 크림과 설탕을 넣을까요? 크림과 설탕을 넣을까요? 크림과 설탕을 넣을까요? 커피 더 하시겠어요? 커피 더 하시겠어요? Don't jump to conclusions.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Don't mention it.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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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anic.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Don't worry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 그것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 그것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 Don't you care?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Don't you mind? Don't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마리아 뿐 아니라 후원도 코스타리카에서 왔다. 마리아 뿐 아니라 후안도 코스타리카에서 왔다. 수학 뿐만 아니라 영어도 필수 과목이다. 수학 뿐만 아니라 영어도 필수 과목이다. 수학 뿐만 아니라 영어도 필수 과목이다. 그 도시 뿐만 아니라 금교도 홍수를 만났다. 그 도시 뿐만 아니라 금교도 홍수를 만났다. 그 도시 뿐만 아니라 금교도 홍수를 만났다. 너 뿐만 아니라 그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뿐만 아니라 그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뿐만 아니라 그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사과하는 것이 좋겠어. 당신이 사과하는 것이 좋겠어. 당신이 사과하는 것이 좋겠어. 주의하는 것이 좋겠어. 주의하는 것이 좋겠어? 서두르는 편이 좋겠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You're a student, aren't you? You've been as busy as a bee lately. 당신은 요즘 무척 바쁘시군요. You mean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You mean it's true.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You mean you're not going?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You mean you didn't accept the offer. 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냐? You must not disturb her. 그녀를 방해 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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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ustn't be late. 늦어서는 안 된다. 늦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녀를 깨워서는 안 된다. 그녀를 깨워서는 안 된다.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끝내야 한다. 너는 숙제를 끝내야 한다. 너는 숙제를 끝내야 한다. You should give her a call. 너는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너는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너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너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You should tell her how you feel. 그녀한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녀한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explain it to her? 그것을 그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another beer? 나한테 맥주 한 잔 더 줄래요? Could you help me out? 저를 좀 도와줄래요? Would you mail this letter for me? 이 편지를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붙여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 소금 좀 집어 주실래요? 소금 좀 집어 주실래요? Would you type this letter, please? 이 편지를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붙여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wrap this separately, please? 이것을 따로 포장해 줄래요? 이것을 따로 포장해 줄래요? 이것을 따로 포장해 줄래요? How's Mary doing? 메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메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메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How's she now? 그녀는 지금 어때요? 그녀는 지금 어때요? How's your brother doing? 형은 어떻게 지냅니까? 형은 어떻게 지냅니까? 형은 어떻게 지냅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지냅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지냅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지냅니까? 오늘 아침 식사는 달걀이 어때요? 오늘 아침 식사는 달걀이 어때요? 맥주라도 마실까? 케이크 하나 더 드시겠어요? 케이크 하나 더 드시겠어요? 케이크 하나 더 드시겠어요? 점심이나 할까요? 왜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까? 너 왜 파티에 가지 않니? 너 왜 파티에 가지 않니? 너 왜 파티에 가지 않니? 왜 갈 수 없니? 왜 갈 수 없니? 왜 너는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니? 왜 너는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니?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 문은 어떻게 여는 겁니까? 이 문은 어떻게 여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작동시키는 겁니까? 버스로 얼마나 걸리지요? 버스로 얼마나 걸리지요?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걸어서 얼마나 걸리지요?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컸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많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컸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많아요. 이제는 모두 모이신 것 같으니 시작할까요? 이제는 모두 모이신 것 같으니 시작할까요? 이제는 탐도 학교를 졸업했으니 상사에서 일을 할 것이다. 이제는 탐도 학교를 졸업했으니 상사에서 일을 할 것이다. 이제는 탐도 학교를 졸업했으니 상사에서 일을 할 것이다. 자, 이제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다음에는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자, 이제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다음에는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바쁘신가요? 지금 바쁘신가요? Are you certain? 확신합니까? Are you free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었습니까? Are you serious? 진지한 거예요. 중대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중대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중대한 거예요. Are you sure? 확신해? Is it all right to let the cat out?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도 될까요?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도 될까요?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도 될까요? Is it all right to mention it to Tony? Is it all right to use phone? 전화를 써도 될까요? 전화를 써도 될까요? Is it all right to use this glass? 이 컵을 사용해도 돼요? 이 컵을 사용해도 돼요? Is there a bus stop around here?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까? Is there a direct flight to Seoul from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서 서울으로 가는 직행편이 있습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서울으로 가는 직행편이 있습니까? Is there a drug store nearby? 부근에 약국이 있습니까? 부근에 약국이 있습니까? 부근에 약국이 있습니까? Is there another exit? 다른 출구가 있습니까? 다른 출구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었던 보고서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었던 보고서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었던 보고서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찬 스웨터인가요? 이것이 당신이 찬 스웨터인가요? 이것이 당신이 찬 스웨터인가요? Is this what you wanted?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군요. 농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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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n emergency. 긴급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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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aster and easier to send it by fax. 팩스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르다. 팩스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르다. 팩스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르다. It's free, but there must be some strings attached. 그것은 무료이지만 뭔가 부대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료이지만 뭔가 부대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지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It's no problem. 별 문제 아닙니다. It's not so easy to do. It's not so hard to get in touch with him in the evening. 밤에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밤에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It's pretty good, but I think you can do better. 상당히 잘했는데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잘했는데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수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수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수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It's true, but I still can't believe it. 그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다.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me.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It doesn't make any sense. 그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다. It looks like it's going to pop. 그것은 지금이라도 과연 될 것 같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과연 될 것 같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과연 될 것 같다. It looks like spring is arriving earlier this year. 올해는 봄이 빨리 올 것 같다. 올해는 봄이 빨리 올 것 같다. 올해는 봄이 빨리 올 것 같다. It looks like the house is falling apart. 그 집은 지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그 집은 지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그 집은 지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It makes a good meal.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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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인리가 있네요. 그것은 인리가 있네요. 그것은 인리가 있네요. It takes a lot of courage. It takes a lot of hard work. It takes guts and determination. 거기에는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다. even if I wash this, I don't think it'll get clean. 설령 이것을 빨더라도 나는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설령 이것을 빨더라도 나는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설령 비가 와도 그래도 우리는 간다. 설령 비가 와도 그래도 우리는 간다. 설령 비가 와도 그래도 우리는 간다. even if we rush, we're still going to miss the beginning. 설령 서두르더라도 우리들은 시작 부분을 놓치고 말 것이다. 설령 서두르더라도 우리들은 시작 부분을 놓치고 말 것이다. 설령 서두르더라도 우리들이 설령 야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중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서두르더라도 우리들이 설령 야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중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야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중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Rate는 가ól이라 할 것이다. 설령 그런 homb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